날씨가 너무 재미있게iliyor 이 풍선감 스킷이 두템해냈다 피키 피키오, Bücher 야! 비켜! 박세인이네 비켜 나 그네 타게 오비키 빅히라구 오 라임 좋은데 오비키 비키 왜 비켜야 되냐? 옆에 있는 그네 비었네 옆에 거 따면 되잖아 옆에 거 비었는데 니 옆에서 그네 타기 싫어서 비키라고 싫으면 안 타면 되지 내가 먼저 타고 있었는데 어? 저건? 풍선껌 부는 오리? 새로 샀냐? 아니 이거 피아노 학원에서 말랑이 거래해서 바꾼 건데 나도 저거 갖고 싶었는데 짜증나 어? 조개말랑이? 우와 진주 나온다 어 나 어제 아빠랑 말랑이 쇼핑에서 신상 말랑이 잔뜩 있는데 이제 예전에 쓰던 말랑이들 처분하려고 말랑이 거래할래? 그래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한번 가져와봐 내일 우리 집 와서 거래하든지 그래 내일 갈게 저번에 사기친 복수를 해주지 그래 그럼 내일 보자 나는 피아노 갈 시간이라 갔지? 오비키는 집에 갔겠지? 애플워치 안에 들어있냐고? 아니지 페이크라고 페이크 저번에 최신 아이폰으로 날 속였겠다 이번엔 제대로 사이다 복수를 해주지 으하하하하하 오 박세인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거지?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이게 뭐야? 말랑이 거래판? 어 입체 말랑이 거래판 유튜브 보고 만든 거야 이걸 만든 거라고? 뭐라고 치면 나오는데? 유튜브에 입체 말랑이 거래판이라고 치면 나와 그래? 이런 거는? 붙이는 거는? 아 이런 거? 이런 거는 내가 도안 올려놨어 컬러프린트에서 꾸미면 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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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첫 번째 신상 말랑이는 이거요 포도송이 말랑이 어? 어? 뭐? 평범하네 평범? 야 이거 누르잖아? 파랑색으로 바뀌어 원래 네 눈에 이거 보라색으로 보이지? 근데 누르면 파란색이지 뿅뿅뿅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재밌어 보이지? 포도송이 이거처럼 영롱한 포도송이 없다니까 흥! 나도 비슷한 거 있지 개구리알 포도송이 말랑이 오오 개구리알 포도송이 말랑이? 오오 개구리알이 이렇게 나오는데 파스텔톤 여러가지 색깔의 개구리알 너무 예쁘지 않아? 오오 파스텔 예쁘다 사실 이 말랑이 요요끈이 끊어져서 손으로 묶은 건데 저벙청이는 고장난 것도 모르고 거래하겠지? 나 승인 승인! 그래 나도 승인 승인 오우 우와 대박이다 히히히히 히히히 우워 오 개구리알이다 으으으으으 이잉 이거 요요도 되나봐 아 맞다 그것도 요요도 돼 해봐 이 줄? 재밌네 불빛난다 불빛 뭐야 불빛이 나? 불빛나 불빛 뭐야 불빛이 나 나 몰랐는데 엄청나잖아 너 이거 몰랐냐? 탁 치니까 불빛 나던데? 이렇게 탁 치고 나서 불빛 나잖아? 이렇게 누르면 깨구리알말랑이 불빛 난다 투명해서 또 신기해 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 재밌어 보이잖아 열 받아 다음 거래는 망가진 거 주고 새 거 받아와야겠다 다음은 뭐 하지? 난 이거 공룡알 스퀴시 어 이거 봐봐 이거 누르면 이렇게 왜? 입에서 알이 나와 귀엽지? 오 이 글리터 오 신비로워 키키키키키키키 그럼 나는 이거 오 팝이 스피너 좋다 이거 잘 빠지지도 않고 불량이라고 망가졌으니까 너 가져라 오비키 오 그래? 승린? 누가? 이걸로는 안 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아 추가 아 그럼 이건 어때? 이거 야광에 밥이 열쇠고인데 야광이야 밤에 뱅다 어허 야광 야 그리고 이거 되게 잘 돼 진짜 잘 된다 어때? 좋지? 승인? 추가해주세요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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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어제 갖고 놀던 풍산부는 오리 그건 네 풍산부는 오리? 아 그건 갖고 논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 싫어? 그럼 취소하지 뭐 취소 거래 취소라고 쯧쯧쯧 잠깐 그 그래 그러자 풍산부는 오리 딱 여기까지다 안녕 이 마지막으로 많이 풀어놔야지 하이 그래 승인하지 뭐 승인 하하하하 나도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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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산부는 오리 갖고 싶었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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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아리 안녕 다음에 또 보자 하하하하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? 어? 하하하하 망가진 줄 알았는데 왜 떼져? 하하하하 오 이거 이렇게 떼는 거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그거 어떻게 뗐어? 어떻게 떼긴 그냥 떼지던데? 이거 떼지는 거 몰랐어? 내가 했을 땐 안 됐는데? 불량인 줄 알았는데?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 오 이거 팝이 느낌도 좋다 시원하게 되네 불량품 처리에다가 좋은 것만 줬잖아 이렇게 맞추고 재밌다 재밌다 개구리 할 손님들 다 자리에 착석해주세요 네 그리고 안전벨트를 꼭 확실하게 매주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다들 앉으셨죠? 이제 놀이공원 출발합니다 팝인 스피너 놀이공원 준비 준비하시고 약하다고요?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준비하시고 3, 2, 1 이야 확 튀겨나가셨네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똑바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똑바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키키키크 이거 진짜 재미있다 오리오너면 같이 해야지 재밌게 잘 놀고 있잖아 괜찮아 이제 다 뺏어올거니까 저번에 사기친거 복수다 자 애플워치 너 애플워치 갖고싶어 했잖아 오 애플워치다 오 맞아 나 애플워치 갖고싶어 천재사가 워치 난 애플워치 하나 있으니까 삼촌이 하나 더 사주더라 너 가지라고 오 애플워치 진짜 이거랑 거래하실거 있나요? 흠 아마 갖고있는거 다 내놔야될거다 하하하하 아 나도 이번에 뭐 응모했더니 상품받은게 있어서 아이패드 아이패드? 어 나 아이패드 갖고있잖아 근데 아이패드가 당첨됐지 뭐야 다른걸로 경품 바꾼다 그러니까 못바꾼다 그러네 그래서 한운소씨 나 애플워치 갖고싶으니까 이거 하자 거짓말 그럼 뜯어본다 거짓말 아닌데 그럼 의심되면 서로 뜯어보자 무슨소리 거래하고 뜯어봐야지 아하 그래 그럼 그러자 그럼 사기일 것 같은데 사기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기치는건 절대 모르겠지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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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지금 가야되니까 너 나 가면 열어봐 지금 간다고? 그래 잘가라 나 가면 꼭 열어봐라 너도 나가면 열어봐라 키키키키키 오비키 뭘 넣어놨길래 그래? 오 애플워치 역시 아무것도 없고 뭐? 바보? 메롱? 이게 뭐야 박진 지금쯤 열어봤겠지? 키키키키키 오비키 집에서 열어보려 그랬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하하하 이거 완전 랜덤말랑이 거래 뺨치잖아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이상한거 들어있기만 해봐라 뭐가 들었을지 어?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 안에 뭐야 어? 뭐야 이거 어? 엥? 똥 메롱말랑이잖아 똥 메롱말랑이를 넣어놔? 똥 메롱말랑이를 넣어놔? 엥? 이번에도 당했다 오비키 가만두지 않을거야 야 아이업 엥? 가엥? 다행히 보며 엥? 본인 전 summation